예, 모두 12명입니다.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을 우리가 아리조나에 있는 호피 원주민들에게로 파송하려고 합니다. 찬양대가 이들을 위해서 먼저 파송의 노래를 보여주시겠습니다. 찬양대가 이들을 우리가 아리조나에 있는 호피 원주민들에게로 파송하려고 합니다. 찬양대가 이들을 우리가 아리조나에 있는 호피 원주민들에게로 파송하려고 합니다. 찬양대가 이들을 위해서 아리조나로 출발하는 우리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을 한 가지 하나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오. 괴롭게 마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아무과 같으니라. 여러분들은 보내심을 받아서 가는 것입니다. 찬양대나 찬양한 것처럼 누가 나를 위하여 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곳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제가 누가 한 사람이 있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같습니다. 여러분의 외모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러 가는 좋은 소식을 전하러 가는 그 발이 안 닿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힘들고 또 어려운 요건을 이기고 이번에 가시게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 마음을 보시고 아름답다. 그런 것이었습니다. 가서 상처입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싸주고 그들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사육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로 먼저 이 복음의 기쁨을 복음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이제 아직 그 빛가운데로 나오지 못한 인들에게 우리를 파손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전부가 다 갈 수는 없었지만 그러나 이들을 우리가 보내며 파손합니다. 저들이 가서 행하는 모든 말과 행함과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여기 살아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신 받은 자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오늘부터 또 토요일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일정과 모든 기간 가운데 일일이 세밀히 간섭하시고 영사하셔서 주님 완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완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건강함을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일정이 우리가 없도록 하나님이 직접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저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오후 2시에 버스 타고 공부하고 출발했는데요 이들을 우리가 파소하는 마음으로 죄송하지만 한 번 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박수로 일어나신 김에 해외 찬송